오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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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지? 오늘 유치원에서 철수가 친하게 지내자고 내 손잡고 내 팔 좀 끼고 나를 막 딱 안는 거 있지? 그래서? 때렸어 왜? 더워 뭔 정도 없으면 자꾸 붙었어 떨어져 이 양반아 안 그래도 꼴 뵈기 싫어 죽었는데 끈적끈적해 더 꼴 뵈기 싫어 더우니까 각방 쏴 유나야 이거 뭐야 텔레비에서 봤어 아이고 유나야 너 일곱살이야 너 텔레비 보고 자꾸 나쁜 거 따라하면 안 돼 알았지? 대답 크게 아이스크림 한 입에 다 먹은 사람처럼 아이참 아이참 유나야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어요 오늘 유치원에서 동시를 지었어요 읽어주세요 제목 할머니 오신날 우리집에 할머니가 오셔서 아빠가 엄청 신이 났어요 너 야 역시 엄마 된장찌개가 최고야 당신은 이런 거 못하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역시 엄마 김치가 최고야 당신은 이런 거 못하지 하하하하 하고 할머니 가시자마자 엄마가 할머니 김치로 아빠 싸대기를 하하하하 너 많이 컸다 하하하하 이거 사람 구실 못하는 거 데려다가 인간 만들어놨더니 이게 내 뒤통수를 쳐 하하하하 야 너 너 엄마 따라가 가 이 시키야 가 이 시키야 유나야 뭐야 아니 텔레비에서 봤어 유나야 왜 자꾸 텔레비 보고 나쁜 거 따라해 엄마 막 걱정하시게 나는 장난감이 없으니까 그렇지 장난감이 왜 없어 유나야 이거 봐라 장난감 짜잔 오빠 이거는 그냥 리모컨이잖아 아니야 이거 기차야 기차 유나야 이거 봐라 칙칙폭폭 이 기차에 열 명이 타면 열차 하하하하 내 개그는 기똥차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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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하하하하 그냥 네 개그는 똥차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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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봐 어? 앞에 봐 왜? 앞에 보라고 왜? 너 지금 창피해서 앞에 못 보겠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빠 봐봐 문 닫으면 문 닫지 하하하하 그래 오빠 내가 갖고 놀테니까 신경 쓰지마 응? 그래 기차 치치푸푸 기차 기, 기 하하 이거 그거네 그거 그거 6, 5, 2, 4 아따 빠리 타임 야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밥 먹기 딱 좋은 나인데 하하하하 하하 와우 어서 좀 드셨군요? 하하하하 오우 그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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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그 어 저 잠깐 겉무늬 있겠습니다 팔 벌려주세요 아가씨 아가씨 올라와봐 팔 벌려봐 어 저 저 띠띠띠 하하 아가씨 코에 그거 빼 띠띠 에헤이 턱에 그거 빼 띠띠 에헤이 그 가슴에 띠띠 에헤이 아가씨 못 쓰지마 아니 너 자꾸 대비하고 남궁 따라하면은 오빠가 진짜 콩한다 오오오 오빠가 나 콩하면 난 오빠 좀 탁 잡아서 이거를 타다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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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딱 납작하게 만들어가지고 마른 오징어로 만들어가지고 가스 불을 꺼다닥 구워가지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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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워가지고 딱 잡고 몸통을 촤악 촤악 닿이면서 촤악 촤악 찢어가지고 탁 찍어서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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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안 돼 이리 와 아니 오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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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나를 잘못 가르친 오빠의 잘못도 있는 것 같아 오빠 오빠 오빠도 탈 돼 오빠도 잘못 오빠 힘 빼어 어깨 다 풀어져 힘 빼 오빠 이쪽 편한테 작별 인사해 뭘 작별 인사를 내, 이건 진짜 나 화나다, 나 화나다 너 자꾸 화내면 너 유나 잘 때 엄청 큰 도깨비가 나타나서 너를 지붕에 휙 던져버린다 엄청 큰 도깨비가 나타나서 나를 지붕에 휙 던져버리면 야, 이건 지붕 안 무너지겠나? 유나야 나 화나 신경 쓰지마